엑셀 힘 빼고, 엑셀 힘 빼고, 브레이크 쓰세요. 가깝잖아. 안전거리 위압범 실격이야. 안전거리는 내 속도에 20을 빼시면 되고, 30이하면 10m, 40이면 20m, 50이면 30m, 알겠어요. 트럭 정도 이 정도 띄우셔야 돼. 엑셀 살짝 두고, 신호가 바뀔 수 있으니까 주의하면서, 바뀌죠? 클러치 밟고, 브레이크 씁니다. 왜냐면, 30이하기면 클러치 밟아주세요. 브레이크 쓰고, 앞에 전지. 이럴놓고, 브레이크 테이크, 신경쓰지 마요. 시동거랑 신호가 줬어요. 출발. 전체 들어야지. 뭔 개소리야? 개소리야? 신경쓰지 마요. 신경쓰 못해. 전체대로 시동 걸렸어. 전체증을 가요. 엑셀 밟고, 감사합니다. 자, 시험 보다가 저렇게 빵 하면, 긴장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. 그죠? 침착하게. 기어 중력 넣고, 10초 안에만 시동 걸고. 혹시 4단일지 모르니까 다시 2단을 넣고 출발하면 돼요. 알겠죠? 2단을 넣고, 침착. 엑셀 부우우우우. 꺼만 쳤다라. 지금 클러치 밟고 있어서 그래요. 윙수라는 거는 3 클러치 살짝 누르지 말고 다 떼버려요. 약간만 했죠. 시선이도 쳐다보지 말고